경기도가 청년들에게 더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해 해외 주창업 기회 확충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. 해외 대학 연수인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확대한 개념인데요. 해외 현지 기업에서 한 달간 일자리 체험을 하는 겁니다. 말레이시아와 필리핀, 베트남, 대만, 인도, 일본, 우즈베키스탄 등 7개국 35개 기업이 참여, 실무 언어와 직무 교육, 멘토링, 기업 방문, 무역 마케팅 실습 등이 운영됩니다. 참여자에게는 해외 기업 체험 프로그램과 숙식, 항공비 등 1인당 850만 원 상당이 지원, 100명 모집에 388명이 몰릴 정도로 반응이 좋았습니다. 많이 부딪히고 도전하시고 또 실패도 해보고 좌절도 해보고 또 작고 작은 성공도 맛보시고 그런 경험 속에서 하고 싶은 일, 여러분들의 행복, 저는 그런 걸 많이 결정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GTV 뉴스 최창순입니다. 평화의 중심, 기회의 경기 기회가